사실상 그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산업인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아주 세계를 소통시켰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소통되고 있죠.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어째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물론 첫째로는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산업인들이 여러분이 큰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핵심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훈련을 비롯해가지고 렘넘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호남 렘넘트들과 사람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호남의 렘넘트들이 움직이고 박성기 모여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대통령 취임식 때 가봤어요. 물론 김대중 대중대도 갔고 임명박 대중대도 갔는데 가보면 한 5,000명 정도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인데 우리나라의 인재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최대한의 멤버들이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가보면 사고가 날 정도로 엉망해요. 그때 내가 뭘 생각했냐면 만 명이면 넘어 모이는 렘넘트 운동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예요. 대통령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최고들 아닙니까?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거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작은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꼭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누가처럼 말해요? 이미 답이 나 있는 겁니다. 답이 나 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장모님들을,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됩니다. 그렇겠죠. 아마 대단한 무슨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요. 그럼 계획 짜 만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가지고는 불신자를 믿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unbelievers are much more diligent than us. 과학적으로 우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야죠. 그 사람들은 주일날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또 교회에 뭘 맞춰야 되죠.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말 같으면 그 사람들과 안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타임상 우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금 두 배로 내거든요. 국가에도 내고 십일제도 내고 두 배로 내고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적극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못 이긴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의사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장모님들 상임위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이것만 할 수 있다면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 말하자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반드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자꾸 욕을 놓치는 거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인도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가중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할 때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게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알고 신학자들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요.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만들려고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종교도 우리 복음운동을 못 막습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21가지의 근본적인 삶이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홉 가지는 뭡니까? 세계를 향한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통시키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렌드를 교육시키는데 서미스로 가는 일곱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소통되는 아홉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듣고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 뭔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여기서 진짜 성공하는 스무 가지 성경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다 해도 우리는 치유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치유에서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오죠. 이 중에서 키가 하나님이 향한 집중이죠. 그래서 산업인 여러분들과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게 안되지는 분들은 교회가 잘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는 거니까 뭔가가 잘 안맞는 거죠. 그리고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이겨야 되는데 요범을 놓치니까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가 결국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둘러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놓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둘러야 돼요. 너무 먼 길을 가다 보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끝이 나는 수도 있거죠. 필수입니다. 자 이 의사 누가가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세계적인 많은 소통이 일어났어요. 대단합니다. 이 의사는 여러분이 봐야 될 축복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란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증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하죠. 쉽게 말하면 4중결장 1절 3절 8절에 이 큰 비밀을 놓고 소통을 시킨 사람이 누가 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밖에 없으세요. 지금 어떤 말씀의 소통이랬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을 향한 말씀의 소통이란 말 그중에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기억인 겁니다. 그게 2번입니다. 벌써 깊이 높이 넓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깊이 높이 넓이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은약을 보는 깊이 넓이 높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위 아래 주위를 본 거예요. 어떤 경우도 위 아래 주위를 못 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본 거예요. 내가 제일 안타깝게 한 사람 보면요 메시지 하나 놓치고 은약 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왜 만나 안 만나면 이게 안 그런데 메시지 잘 안 듣는데도 주일날 예배 만드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욕을 타는 겁니다. 그게 소통 구원입니다. 벌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문화나 선진국 문화는 막 달려가는 문화예요. 그래서 조금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약할 때는 사고 나는 거죠. 그냥 막 달려가니까 특히 서울을 보면 막 달려가요 내가 보니 전혀 점검도 안 하고 막 달려가 그러니까 아 이게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구나 하던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상도 대통령 호남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요 전체를 보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도권에 쉽게 말하면 영적 파워 있는 인물이 없는 거요. 우리나라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달리는 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시세계학기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찬종씨 같은 사람은 행정, 사법 외모 다 아껴겠어요. 그분이 말했다 아입니까 대통령이 시험치는데 없나 이랬잖아요. 그럼 자기 열들어 할 자신이 됐어요. 지금 말 봐 달리는 데는 선수요. 보통 지금 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려움은 어렵죠. 달리든 데 일등 하든 교회가 다 여의도 교회 아닙니까 양사막이 부르기 잡혀가 어렵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역에 차하거나 지방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조건이 안 좋잖아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전 세계를 소통하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소통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누가가 보세요. 이 두루마리에다가 메시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거 만드는 게 간단한데 그때는 불가능해요. 이 사도행계는 모든 기록을 하려고 하면 큰 두루마리에다가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하라고 줘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만큼 큰 방을 차지하는 양인데요. 그걸 막 써야 되고 도구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다 안다고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없애라는 일을 불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 누가를 통해가지고 한 사람의 산업인이 세계사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림을 가지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활자가 나왔죠. 그리 있었습니다만 의사 누가 시대는 거의 그림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모바일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개인 맞춤형으로 가겠죠. 쉽게 말하면 거의 개인이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개인 맞춤형으로 갑니다. 이런 데를 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해도 옛날에 돌던지면 싸웠잖아요. 골리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던지다가 그게 뭘로 되겠습니까? 그런 게 칼 들고 싸운 거지. 칼이 짧으니까 장 들고 싸울 게요. 그거 안 되니까 활 쏘은 거예요. 돌시도 멀리에 타주시니까 돌 던지는 사람은 활 쏘는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날 총 들고 놔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장 들고 놔서 총 드는 사람도 못 이기거든요. 총 가지고 하니까 안되게 예를 들면 수류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자를 쏘는 사람도 수류탄 앞댄서 폭발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학 무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만 지금 핵무기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거는 단순한 사람을 해치는 무기에 불구한 겁니다만 이런 거는 지금 그거하고 또 차오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만 이런 시대에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산로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일을 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진짜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를 사이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나니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꼭 우리 remnant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을 외우고 다 해도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는 비빌들이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랩름도 그렇고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개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remnant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결론적으로 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 소통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우리 광주에서 오늘 모임을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이 시대의 중요한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